Oh, I keep sinking into your blue Into your blue Yeah, I keep sinking into your blue Into your blue Hiding to you 안녕하세요, 민카롱입니다. 모랭이도 오늘 분위기가 블루블루하게 아주 화려하죠? 다름이 아니라 이제 저의 주 콘텐츠가 항상 데일리 메이크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 제가 데일리 메이크업을 하고 항상 이제 셀카를 찍어서 인스타에 업로드를 하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데일리 메이크업은 무드가 좀 비슷하다 보니까 셀카를 찍는 거에도 소홀해졌고 인스타 업로드도 당연히 소홀해져서 좀 유니크한 메이크업을 해서 인스타에 좀 특별한 느낌을 올려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제 발레코어에서 블루를 더한 블루코어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쿨톤 분들을 정말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데 웨이크메이크에서 이번에 정말 대박 신상이 나왔어요. 쿨톤을 위한 뻔한 쿨톤 메이크업 그런 섀도우 팔레트가 아니라 이렇게 블루 컬러를 메인으로 블루코어 컨셉으로 완전 유니크한 색감이 나왔거든요? 오늘은 이제 이 팔레트를 사용해서 제가 진짜 유니크한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건데 말을 좀 많이 할 거라서 이제 입술을 좀 촉촉하게 만들고 갈게요. 립밤보다는 편안하면서 립글로즈보다는 가벼운 플럼핑 립을 제가 하나 발라주고 갈 건데 이거는 웨이크메이크 신규 컬러 12호 플레어 듀라는 컬러예요. 이게 진짜 여릿하면서 투명한 핑크 컬러거든요? 그래서 그냥 저처럼 이렇게 립밤 대신 단독으로 발라줘도 되고 아니면 틴트 같은 거 쓰시는 컬러 위에다가 이렇게 한 번 덧발라주면 촉촉함과 이 플럼핑 효과를 같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립입니다. 입술 너무 건조해가지고 이거를 미리 발라놓을게요. 광택감 보이시나요? 지금 입술 너무 건조해가지고 도톰하게 얹어둘게요. 광택감이 정말 예술입니다. 오늘의 메인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 13호 블루코어 블러링 이걸로 아이 메이크업을 시작해 볼 건데요. 웨이크메이크는 진짜 여태까지 퍼스널 컬러가 세분화돼가지고 이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가 정말 여러 가지 나왔죠. 저도 그동안 이 외매 팔레트를 진짜 전 컬러를 다 너무나 즐겨 쓰고 있었는데 저는 이번 신상이 좀 역대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색감을 국내에서 만들었다? 우선 진짜 놀라웠고 제가 이거를 이제 테스트를 하는 동안 과연 이 블루 컬러가 데일리와 잘 어울릴까? 너무 이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많아서 정말 오랜 시간 여러 가지 조합으로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 블루 컬러를 메인으로 얹어도 너무 어색하거나 튀는 느낌 없이 진짜 은은하게 유니크하게 연출이 되더라고요. 이 컬러를 제가 팔목에다가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자면 기존에 시중에서 보기 힘들었던 유니크하고 특별한 컬러 구성으로 출시한 13호 블루코어는 페일한 블루부터 시작해서 퍼플, 그레이, 핑크, 블랙 등의 조합으로 독보적인 색감의 팔레트예요. 이렇게 다양한 색감이 들어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보여드릴 독특한 메이크업부터 시작해서 톤온톤, 음영, 스모키드 원하는 대로 연출이 가능한 팔레트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외매 팔레트답게 이 팔레트 하나로 블러셔, 라이너, 하이라이터까지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색을 조합해서 굳이 색감을 맞추지 않아도 간단하게 팔레트 하나로 원펜 메이크업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렸던 뻔한 아이 메이크업 말고 정말 유니크한 블루빛 쿨톤 아이 메이크업 시작해 볼 건데요. 우선 제가 지금 쿠션, 그리고 쉐딩, 눈썹까지 그려놓은 상태인데 눈썹이 약간 붉은기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메이크업에서 이 눈썹에 붉은기가 들어가면 조금 안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팔레트에 있는 이 컬러 사선 브러쉬에 묻혀서 눈썹에다가 샤샤샥 발라주겠습니다. 눈썹에 이 노랗고 붉은기를 좀 이렇게 잡아놔주면 제가 미리 연습을 많이 해봤는데 사진 찍을 때 확실히 분위기가 더 그윽하게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한번 컬러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아이 메이크업 첫 번째로는 굉장히 쉬머한 블루컬을 가진 이 컬러 있거든요. 이거를 눈두덩이에 듬뿍 발라줄게요. 이 컬러는 하이라이터로 써도 되게 예쁘거든요. 엄청 많이 브러쉬에 지금 발라서 발색을 하고 있는데 놀라지 마세요. 정말 예뻐집니다. 우선 이걸 이렇게 깔아주고 애교살에는 이 브러쉬에 남은 양으로 살짝만 살짝만 블루펄을 해주고 또 애교살에 블루가 심하게 들어가면 완전 사이보그 느낌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정도 해주고 애교살에는 이제 핑크펄 들어갑니다. 이게 또 약간 무드가 블루핑크 가면 되게 예쁘거든요. 이 컬러 묻혀가지고 애교살에 핑크빛을 더해줍니다. 그다음 이 컬러 작은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이것도 이제 애교살에만 발라서 핑크비를 조금 더 얹어줄게요. 포인트는 이 애교살 핑크 컬러가 너무 넓어지면 안 돼요. 최대한 얇게 해서 은은한 포인트를 이렇게 넣어준 다음 이제 이 보라 컬러를 눈두덩이에 발라줄 거예요. 아니 블루코어라면서 보라색은 갑자기 왜 나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이 파란색에다가 보라색을 이렇게 덮어주면 더 진한 블루빛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블루코어 느낌을 확실히 살리기 위해서 이 보라 컬러를 블루펄 위에다가 얹어가지고 눈두덩이 그리고 삼각존까지 음영을 넣어줄게요. 보이시죠? 이렇게 파란빛 되는 거 블루펄 미쳤다. 그렇죠?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최근에 이제 이 메이크업하고 되게 열심히 돌아다녔는데 사진을 찍어도 너무 유니크하게 나와가지고 되게 좋아하는 조합이에요. 그다음 또 섭섭지 않게 핑크 음영 언더로 들어가 볼 건데요. 여기는 이 컬러 진한 핑크빛이거든요. 아주 조그마한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언더 속눈썹 점막 부분 가까이랑 삼각존까지 해서 아주 약간 울먹울먹한 그런 핑크비를 넣어주겠습니다. 여기 블루랑 그 다음에 핑크가 섞이는 이 삼각존 구간이 진짜 극락 구간이거든요. 색깔이 되게 오묘하게 이렇게 뒤트임이 돼요. 이미 너무 화려하고 유니크하게 이쁘긴 하지만 포인트를 더 줘볼게요. 여기 있는 이 블루 글리터 이거 발색이 진짜 잘 되거든요. 네 번째 손가락에 얍얍 얍 묻혀가지고 싹싹싹 하면서 블루끼를 더해주고 눈두덩이는 이 정도면 저는 이제 색감을 만족을 하고 애교살에도 이 글리터 똑같은 거 톡톡톡톡 발라서 이제 핑크베이스 위에다가 은은한 블루 글리터를 얹어줄게요. 이제 여기서 뷰러로 위아래 속눈썹을 바짝 집어주고 오늘은 블랙 컬러의 펜슬라이너로 이 속눈썹 점막 부분만 이렇게 채워줄게요. 펜슬라이너로 여기 언더 속눈썹 점막 부분 살짝만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제 여기다가 가닥 속눈썹 이 V335 쫑쫑쫑 붙여줄 건데요. 이게 붙이기 진짜 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붙이고 나면은 가닥가닥 진짜 아이돌처럼 예쁘게 표현이 돼서 어렵지만 붙여볼게요. 아주 열심히 붙여줬습니다. 이 인조 속눈썹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서 블랙 컬러의 마스카라를 듬뿍 발라준 다음 살짝 뭉친 부분을 부분 부분에 이렇게 찍어줄게요. 속눈썹이 아주 화려해졌죠? 오늘은 위에 속눈썹이 너무 화려하기 때문에 언더 마스카라는 패스하고 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블랙 컬러의 섀도우로 활용해서 라인을 자연스럽게 빼줄 건데요. 이 컬러 아주 얇은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눈꼬리를 너무 올리거나 내리지 않고 제가 가진 눈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빼줄게요. 아이 메이크업 색감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이 웨이크메이크 팔레트를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색감 예쁜 것도 있지만 팔레트 하나에 진짜 하이라이터로 쓸 수 있는 컬러 이건 블루펄, 여기는 핑크펄 이렇게 들어있고 블러셔까지 한 번 해도 가능하단 말이죠. 우선 하이라이터로 이 아이 메이크업 포인트를 더 강하게 줄 건데 여기 있는 이 핑크빛 하이라이터 총알 브러쉬에 묻혀서 오늘은 여신존을 조금 강력하게 들어가 볼게요. 여기 눈 앞머리부터 시작해서 애교살 밑까지 이렇게 한 번 들어가 볼 건데 평소보다 펄감을 좀 과하게 넣어줄게요. 이제 눈두덩이에 발라놨던 이 블루펄 베이스로 깔아놓은 거랑 이렇게 이어지게끔 해서 오묘하게 블루랑 핑크가 섞이는 무드를 연출해주면 사진을 찍었을 때 훨씬 영롱하더라고요. 저는 오늘 인스타 사진을 건질 거기 때문에 살짝 과하게 넣어주고 코끝에도 이 콧대 사이도 살짝 저도 평소에 외출할 때는 이렇게까지 과하게는 잘 안 하고 살짝 느낌만 주는 편인데 진짜 셀카 찍을 때 이 여신존 하이라이터 제대로 해주면 정말 정말 잘 나옵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죠. 블러셔까지 한 번에 가볼 건데 여기 있는 이 매트한 연핑크 컬러 이 컬러가 진짜 오묘한 게 블러셔로 쓰잖아요? 그럼 굉장히 차가운 핑크빛으로 살짝 블루끼가 돌면서 연출이 되는데 이게 저는 너무 예쁘더라고요. 작은 치크 브러쉬에 묻혀가지고 오늘은 유니크함이 포인트니까 평소랑 다르게 완전 눈 밑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컬러가 물드는 느낌으로 발라줄게요. 되게 오묘하게 블루빛으로 이렇게 핑크빛 도는 거 보이세요? 이 위에다가 살짝 펄이 들어간 이 컬러 포인트로 가운데 부분만 톡톡톡톡 발라줄게요. 두 컬러가 섞이면 좀 연보랏빛이 강하게 나더라고요. 이렇게 가운데만 이 컬러 코끝에도 원래 인스타 셀카 찍을 때는 이 코끝에 포인트를 강하게 줘야 된단 말이죠. 턱 끝에도 이 핑크모드를 콧볼에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쉐딩하듯이 살짝살짝 넣어주고 마지막으로 이 애교살에 지금 음영감이 조금 부족해 보여요. 왜냐하면 제가 눈에도 핑크비를 언더에다가 주고 그다음에 볼에도 올려서 치크를 핑크비를 줬기 때문에 경계가 좀 사라진 느낌이 있어서 여기에는 이 회색 컬러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애교살 음영을 그려줍니다. 이제 메이크업 마무리로 이것보다 더 글로우한 립을 발라줄 건데요. 제가 진짜 글로우 립 처돌인 거 아시죠? 이 글로우 립 처돌이로서 너무나 만족한 웨이크메이크의 신상! 듀이젤 글로우 틴트 12호 글래시 모브먼트라는 컬러를 발라줄 건데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이 12호는 가뜩이나 엄청 광택감이 도는 제형인데 플럼핑 효과로 입술이 자연스럽고 더 통통해지거든요. 이거를 올리기 전에 제가 입술에 라인이 너무 불분명해요. 그리고 인중이 조금 긴 편이라서 아까 사용했던 이 음영 컬러 있죠? 애교살 그려줬던 거! 이거를 아주 작은 브러쉬에 묻혀서 약간 요즘 치트키 느낌으로 쓰는 건데 인중 길이를 좀 짧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비주를 살짝 이렇게 파줄게요. 비주 조금 파주고 아주 자연스럽게 입술 외곽 부분에 음영 조금 주고 입술 아래쪽에도 입이 더 도톰해 보이게 이렇게 착시 음영을 넣어주고 입꼬리는 서비스! 이 글래시 모브먼트를 아주 도톰하게 올려볼게요. 이 컬러가 연해 보이지만 단독으로 발라도 은은하게 되게 생기를 주는 컬러여가지고 이게 이렇게 발라보면 모브빛이 진짜 은은하게 돌거든요? 그래서 데일리로 귀찮을 때 그냥 단독으로 하나만 발라도 엄청 느낌있게 연출되는 그런 컬러예요. 입술 산부분도 살짝 오버하게 진짜 도톰해 보이죠 입? 저는 이 제품 진짜 활용도가 좋다고 생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독으로 발라도 이렇게 충분히 포인트가 되면서 입술의 광택이 아주 짜라라라라하게 그렇다고 입술이 너무 막 부각돼 보이지 않게 은은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면서 이게 이름이 글래시 모브잖아요. 되게 오묘한 모브빛이 돌거든요?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좀 형광기 많은 립 있죠.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형광기 있는 립이 바르기 싫은데 그렇다고 립을 새로 사긴 싫다라고 하셨을 때 이 제품 위에다가 쓱쓱 발라주면 이게 형광기를 좀 눌러주거든요? 컬러를 굉장히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 이렇게 광택감 있고 촉촉하게 연출해줘가지고 하나 가지고 계시면 단독으로도 아니면 형광기 누를 용도로도 다양하게 쓰실 수 있어가지고 이 컬러 너무나 추천드립니다. 진짜 이쁘지 않아요? 저 글로우 립 초돌인데 인정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웨이크메이크 신상으로 굉장히 유니크한 블루 코어로 연출해봤는데 어떤가요? 제가 사용한 이 신상 라인이 쉐리 글로우 컬렉션이래요. 또 웨이크메이크에서 런칭 기념 대박 행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스타일이라고 했잖아요? 이번 컬렉션 아주 눈 돌아가는 제품이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요즘 이렇게 키딩을 잘 만드는 거야. 진짜 너무 사랑스러운데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되게 힙한 졸리 레이어드라는 브랜드랑 콜라보를 해서 나온 키링이래요. 빛도 들어있네? 이거 뭐야? 너 뭐야? 부엉이야? 눈을 좀 잘 보이게 여기를 빗어줘야겠어요. 귀여워. 이 키링은 10월 4일 오후 7시부터 8일까지만 이번 컬렉션 런칭 기념으로 이 팔레트랑 그리고 립 1종, 그리고 이 귀여운 키링으로 구성된 이 블루 코어 키링 세트를 55% 정도 할인된 3만 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고 이게 또 선착순 판매라고 꼭 얘기를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 이거 지금 하나 선물을 받았는데 한 개 더 갖고 싶어가지고 저도 빠르게 품절되기 전에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이 제품도 예쁜데 이 키링까지 주는데 3만 원대다? 그러면 저는 이거 키링 값도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정말 정말 이번 컬렉션 추천드립니다. 귀여워. 이렇게 제가 프로모션 내용까지 다 소개를 해드렸고 오늘 룩 너무 마음에 드는데 지금 이 친구랑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 귀여운 키링이랑 열심히 셀카를 찍어서 제가 인스타에 힙하고 유니크한 셀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좋다면 우리 머랭이들도 꼭 따라해보세요. 생각보다 이 블루 메이크업이 막상 올리면 그렇게 이상하거나 막 나 못할 것 같아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진짜 데일리하거든요. 제가 열심히 셀카를 찍어가지고 우리 머랭이들도 손린스하고 싶도록 열심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에 더 좋은, 더 유익한,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 안녕!